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철두철미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이 OT를 7월 중순경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8월, 9월, 10월, 11월 어느 달, 어느 시점에 이 OT를 보고 구매를 해서 문제를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상반기 때 고3들은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과탐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수학이나 국어, 영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시간 배분 측면에서도 과탐공부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고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본인의 과탐 점수에 대해서 자문을 하죠.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내가 아직 공부를 덜했기 때문에 점수가 이런 거지 앞으로 공부를 하면 나아질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아니면 막연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월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4개월 동안 탐구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좀 더 적절히 생각해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죠? 해야 돼요 일단. 일단 해야 된다고. 특히나 과탐처럼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는 과목의 경우에는 문제 풀이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정확하게 알면 좋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개념들을 더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다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필수 개념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모의고사 3, 4페이지에서 맨날 시간 내 다 읽지도 못하고 평소의 수업은 중킬러, 킬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실제 내가 시험을 보는 그 시험 시간 내에서는 실력 발휘조차도 해보지 못하는 3, 4페이지의 어려운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의 상황에 맞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 훈련이라고. 로직엔제나 자분기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시험장에 가서는 전범위에 걸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사고의 전환 속도를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1단원 문제 풀다가 3단원 문제 풀다가 5단원 문제 풀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런 훈련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푼 사람이 무조건 시험을 잘 봐. 그래서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좋든 안 좋든 시중의 문제집들을 다 사모아서 많이 풀어본다고. 그런데 내가 맞췄다 하더라도 그 맞힌 것이 정확하게 알아서 맞힌 것인지 아니면 찍어서 맞힌 것인지 실제 시험 점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감각적 풀이를 해야 되거든 사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의 정석적 풀이 시험지 뒤에 해설에 있는 그런 증명하는 풀이 그 솔직히 그거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풀이란 말이야.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내에 답일 것이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찍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려면 모의고사로 어느 정도는 고삼들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전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월 동안 본인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걸 떠나서 의미 있는 등급과 점수를 맞으려면 어쨌든 모의고사를 8월부터는 이제 건드려야 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좀 건방지고 비겸손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한종철 철투첨입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시즌3 한종철 철투첨입 모의고사는 퀄이 사설모교사 치고는 꽤 괜찮아. 여러분들이 훈련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사설모의고사라고. 시즌2가 있었다는 얘기는 시즌1이 있었겠죠? 총 3회입니다. 시즌2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총 10회예요. 그리고 9월 평가원 직후에 나오는 시즌3 총 10회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친구들은 이거 말고 더해. 근데 온라인 친구들도 이 정도면 선생님 것만 사실 사서 푸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 것도 사서 풀어보라고. 비교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즌1부터 시즌2, 시즌3, 제가 지금 시즌2 오티 찍고 있는 거지만 같은 맥락의 모의고사 시리즈니까. 이거 다 구매해서 많이 풀어보라고. 많이 풀면 일단 늘어. 실전 모의고사, 실전 훈련용이고요. 교재 구성, 시즌2는 총 10회. 문제지, OMR, 해설지 다 넣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문항이든 주요 문항이든 다 촬영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학생이라면 기본 문항은 그냥 해설지 볼 것 같아. 근데 그냥 성이야, 성이. 기본 문항도 해설을 찍는 것은. 주요 문항은 해설지 보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시 얘기하잖아. 해설지의 내용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면 안 된다고. 해설지는 증명하는 거잖아. 왜 그런지 이유를 써놓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는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요 문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선생님의 문제의 풀이를 보라고. 아시겠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좀 풀이 방식을 좀 현실성 있게 가야 돼. 그리고 문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한단 말이야, 실전처럼. 근데 시험지는 한 번 쓰고 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복습하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리뷰 교제를 담치, 리뷰 교제를. 단원별로 정리돼. 총 10회니까 200만 원이겠죠. 활용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단계, 여러분들이 1회부터 10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양이도 높아지거든.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들이 30분 시간 딱 정확히 재고 직관풀을 하는 거야. 30분 안에 어떻게든 수 문제를 다 풀어내고 노력하라고. 3, 4페이지쯤이 되면 이미 시간의 압박이 심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던 것처럼, 6월 평가를 봤던 것처럼 20문항을 다 못 풀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20회가 다 끝나고 나면 기본 문항 14개를 7분 컷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많이 틀려봐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핵심 문항 6개에 대해서는 23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서 풀어보는 거지. 이런 시간의 배분을 염두에 두면서 활용을 해보라고. 처음에는 30분 안에 어떻게든 수 문제를 다 건드려보려고 직관풀을 하라는 거지. 경험적 지식을 이용해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찍고 풀어보라고. 그리고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문항은 쌤이 알려준 방식이든 여러분 방식이든 좋으니까 정석적 풀이로 나의 논리구조와 나의 스킬이 실제 이 문제에 적합한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야. 진짜 공부하기 위한 풀인 거지. 그리고 3단계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지? 한 번 풀면 기억에 다 남나? 아니죠. 항상 내가 푼 것에 대해서는 기본 문항은 선지 정리를 해놓고 주요 문항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그러려면 리뷰 교재에 반복해야 할 요소들을 메모해놔야 돼. 한 달 뒤에 다시 풀려가면 백지 상태로 다시 풀 수가 없다고 시간이 별로 없거든 우리가. 반복해서 풀으라는 건 백지 상태에서 다시 풀으라는 게 아니야.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그 문제에서의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시작점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반복할 핵심적인 요소 한두 가지만 계속 보면 된다고. 그 문제의 디테일한 풀이 과정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시험장에서 주요 문항 3, 4페이지에 나오는 주요 문항이 특히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다 따지지 않단 말이야. 시작점 잡고 답인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리고 그 풀이가 맞는 거란 말이야. 현실성 있는 풀이라고 그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푸는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계속 수십 번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특징에 따른 시작점 그리고 그 문제에 독특하게 우리가 좀 반복해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리뷰 교재에 정리하라는 거지. 기본 문항은 선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지. 함께하면 좋은 콘텐츠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하는데 개념 너무 할 거 먹었어. 필수 개념 너무 할 거 먹었어. 근데 예전에 봤던 철수점의 개념 완성 또는 예전에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좌를 들었어. 근데 그 강좌를 다시 듣기가 너무 버거워. 수십 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쌤이 지금 촬영하고 있고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완강을 할 건데 속존 서클 스피드 개념 강좌. 20강. 요걸로 빠르게 정리하면서 보라고. 그리고 나는 테마별로 좀 더 주제별로 문제풀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시즌2와 함께 오픈이 되는 전범위 실제 문풀인 로지겐지. 문제수가 장난 아니야. 근데 나는 킬러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3단원의 킬러는 막전이 4단원 유전 전반적으로. 그럼 자본기 시즌2 변형편. 나는 좀 정리를 스스로 잘 못해. 정리가 되어진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부교제로 핵심 정리지를 활용하라고. 근데 이걸 다 활용할 수는 없어. 선택을 해야 돼. 한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해. 한두 개 정도를. 이미 갖고 있다면 하시면 되고 이미 들었다면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되고 강의 못 따라 다시 봐. 그런데 본인이 속전속결 로지겐지는 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우선을 정한다면 속전속결 로지겐. 이 두 개를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요. 철투철념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면서 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좀 더 힘내시고 그리고 올해 시즌2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후회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즌2 기대해 주시고 올해 수능 대박 나실 겁니다. 화이팅! 시즌4